술을 먹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면 하나 없이 없지 않을까요? 와 뭐야! 중독! 다 왔어요! 통과! 강남아 얘들아! 아잇! 오늘 또 재명 게스트인가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이요! 가슴이 이뻐요! 이라인이 되게 예쁜데 이거 보세요! 저희가 만났던 남자분들은 예쁘다고 했어요! 가슴이 이뻐요! 오늘 스페인 분들이랑 같이 술주컴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대표님이랑 여러분들 몰래 작전을 짠 게 하나 있어요 저희부터 몰래 몰래 하시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뭔데요? 이게 이 콘텐츠가 그거의 시작이에요 이어지는 건가요?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은 다음에 이어지는 거면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사실 얘네는 알아요 얘네 둘은 알아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분한테 섭외 제안을 한 번 드리려고 동의를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안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 콘텐츠에 그러고요! 아니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할게요 아! 아니요! 아니요! 미안해요! 저희끼리 합의해야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 일단 한다고 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하고 해야지 일단 한다고 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하고 해야지! 한다고 하고 들어보고 안 했잖아 무례하다 뭐 혹시 뮤지컬야? 영득당 어떻게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저희 해볼게요! 해! 강서 씨! 어떻게 할 거야? 하나 약속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야지! 스프닝 채널 이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다 득팸님 다 된 거예요? 다 딜 된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그죠? 일단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끌었는데 뭐예요? 저희가 어떤 콘텐츠냐면 여자들의 해병대 캠프 여자들의 해병대 캠프 여자들의 해병대 캠프 여자들의 해병대 캠프 가짜 사나이 말고 이제 가짜 여자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이 누구예요? 가짜 처녀들! 네! 가짜 처녀들! 가짜 처녀들! 가짜 처녀들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진짜로 대형으로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가짜 처녀들이 보면 그게 어떤 콘텐츠냐면 웨이크 버진! 여자분들끼리 야야! 버전 실제로 여자분들이 무사트 같은 그런 데에 입소를 해요 각 채널에 주병희 씨 세명씩 아 이제 여러 채널에서? 네 여러 채널에서 몇 분씩 나오셔서 팀별로 대항전을 하는 거예요 그 조교분, 교관 분들한테 애교 피우기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이제 당연히 가능하죠 여자 조교분들이니까 여군분들이 하하하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의 전초전으로 우리 핫도그 데스푼님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살짝 해보려고 찌찌이 일단 뭐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일단 조이 음 아니 자 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히히는 아쉽는데? 우리 그럼 적어만 할까요? 은진님 대 제희 맥주도가 더 빨리 마시다 빨리 마시나? 맥주? 제가 이거라 진짜 잘 된다 이거라 뭐야? 핫도그 대 스프닝 첫 번째 게임 화이팅! 잘해 하하하하하 페이크 월딩 재롱구원 왜 그래? 너가 술 먹으면 짬밥이 얼마 안 돼? 너 지면 진짜 날 이상할 거야 준비! 시-작! 오! 와 진짜 오! 안 빌려! 오! 안 빌려! 오! 안 빌려! 오! 똑같이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요? 도가! 디펜 봤을 때 어땠어요? 어디가 빨랐어요? 은진님이 좀 빠르긴 했어요 그냥 발을 안으로 보는다고 그냥 아니 아니 근데 사실 8, 8, 9, 5 사실 저도 은진님이 좀 더 빠른 걸로 보이긴 했어요 나이스! 은진님이 좀 이거 얘기해 이거 얘기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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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았어! 스프닝 승리! 아! 여러분 이제 핫도그에서 셋이 다 알아서 먹으세요 아! 여러분 배조 낫네 오! 오! 멋있어! 오! 제인인데 핫도그 나이 배신자야! 야! 스프링아! 그 말 아시죠? 젖잘싸! 네? 젖잘싸! 아뇨 이상한 의미 아니야! 젖지만 잘 싸올다! 기동리! 아! 눈빛이 이상했어요! 아! 아! 야! 아! 우리도 안 하는 말을 진다고! 아! 형태야! 이분들도 당황했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기라도 이기고 싶어요! 어! 아! 아! 다음은요! 우와! 우와! 아니 게임! 지으세요! 저거 저거! 생크림 주세요! 생크림! 이거를 네! 요즘 하는 게임인데 손목에 올리는 마음에 어! 지금 조금? 어! 위험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 아니 꼭 그렇다! 이거 왜 이렇게! 이스테이 주세요! 손목에다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한 번 먹는 거예요! 오! 그게 돼요? 저도 안 해봤는데 사실 어!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녹아! 녹아! 빨리 해야 돼! 오! 아!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아! 그럼 여기서 입 큰 사람! 제일 입 큰 사람! 여기서는 여기는 제가 이기쯤은 많이 크거든요? 네! 또 이기에 출전하실 거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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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미지컬이 뭐야! 뭐야! 나 진짜 이 호흡이 진짜 조용히 안 돼! 아무리 쳐서 보면 입이 크거든요! 아니 아니 어디서 입 들어가! 입이 크거든요! 아니 이 호흡과 이 텐션이란 저쪽엔! 아니 기둥이 좀 받아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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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맹시마! 아! 이러면 이럴 수도 없고! 아! 2회 출전! 2회 출전! 2회 출전하겠습니다! 누가 얼굴에 들무치고 먹느냐야! 아! 누가 얼굴에 들무치고 먹느냐야!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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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위로 잘 쏘신다! 오! 제가 또 잘 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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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요! 오! 예쁘게! 예쁘게! 자! 갑니다! 오!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이거 이제 하는 거 없죠? 넙찍이 나한테 오! 오! 진짜 예쁘다!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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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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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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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겨! 깔끔하게 팬들 인정하겠습니다! 4반대도 신기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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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말을 흘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또 진짜 여자들끼리 싸움인데 아! 뭔데요? 허벅지심! 아! 허벅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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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케이! 이번에는 진짜 악바리다! 악바리다! 이건 약간 불 꺼질 거 같아! 아! 이거 이번엔 진짜 장난 아니겠다! 내가 이기지! 오! 오! 제이야 너 아까 졌잖아! 그니까! 이번엔 불어줘야지! 잘해! 제이 10초 버튼 봐! 조금만요 하세요! 자! 갑니다! 아! 이 둘 되게 재밌다! 둘 다 뭔가 기가 지금 장난 아니다! 둘 다! 둘이! 불끝 튀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지금 왔다 갔다! 오! 뭐야! 몸 푸는 거 뭐야! 자! 준비! 여기까지 딱! 이렇게 힘 주세요! 시작! 시작!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다! 너무 긴장하는 거! 너무 긴장하는 거! 너무 반대! 내한테! 봐봐! 바로 걸 끝이던데?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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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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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생님! 핫도그 뭐야! 왜 이래! 선생님! 자! 준비! 오! 여유가 와! 시작! 아! 미치겠네! 자! 준비! 시작! 버텨! 우와! 버텨! 우와! 우와!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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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와! 와! 대박! 와! 와! 복하다! 와! 탈이 마비 온 거 같아! 연지 씨 게임 찍은 거 처음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팔씨름에 제가 이길 수 있어요! 팔씨름? 네! 팔씨름 한번 가볼까요? 팔씨름? 오케이! 근데 제이도 팔씨름 어디가 많으세요? 제이 진짜 안 되거든요? 제이 등치로 부셔면 안 돼요? 참고로 제 알통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실루새를... 우와! 저기! 어! 저게 뭐야! 자! 이긴 사람이 일어나서 네? 제발 좀 들어줘요? 네! 주로 됐어요 지금! 먹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딱 끄고 먹어 이년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해? 먹어 이년아! 오케이 오케이! 먹어 이년아! 내가 딱 적어줄게 아이고 너 은지님 뭐... 페이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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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시 흔들릴 거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해주세요 준비! 시작 갑니다 시작! 시작! 마천이었어! 와 진짜 싸이다! 아 저게 이상한데? 우리 재희가 어디 가서 만드는 거야?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3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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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준비! 시작! 바로? 시작! 바로? 슬픔 콜 분노 방침 오늘 오래가는 프루켓, 프루켓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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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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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보험 리 Igor 아니 무슨 말이야? 다른 표명을 좀 써봐 후라꾼 누구라 후라꾼 브레지어 뽕 곱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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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나는 모르겠지? 참았어! 터져! 하니! 오줌 쐈어! 이게! 이게!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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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본승! 본승! 절정! 절정! 적이 Beyond! 아니 아이고 제발! 그만 3번. 오늘 다 없어 근데. 흥 tenían 이걸로ensing. 말하면 안 돼요. 손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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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수! 클리스! 에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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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정답! 정답! 끝! 정답! 근데 당연히 하는 시간이 끝나고 맞혔어요! 끝이 끝나면? 끝나면? 마지막! 정답! 정답! 과연 모텔비는 남자가 내야 하는가? 남자는 남자가 나와야 한다? 이거는 지금 이 식상에 있는 거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당연하다는 뜻이 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커허요 남자는 배출을 하는 역할이고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